오! 오! 죄송합니다. 도련님. 다시 준비하겠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뭘? 감기 걸리신 거 아닙니까? 닥터김 호출할까요? 감기는 무슨 컨디션 짱인데? 차 준비해. 빨리 학교 가야지. 아니 이렇게 일찍 말씀이십니까? 박상희 학교 가는데 일찍 어디 있어?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빨리 죽는다는 답답은 몰라? 메이드는 바로 배우하고 있어. 아니 왜? 네? 이 집사 사람이 너무 가치한 거 아니야? 살살해요. 살살. 날씨 좋은데? 날씨 좋은데? 야, 날씨 좋아요. 감사합니다.